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대만 컨테이너선사 에버그린이 최대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피더 컨테이너선 발주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정보 및 트레이드빈즈 보도에 따르면 동사는 스크러브 사양의 1200에서 3000TU급 신조선 최대 26척 발주를 위해 선주사와 조선사들을 모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간에서는 에버그린이 직접 선박을 발주할 수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계획이 있는 발주척수는 1200TU급 도척 1800TU급 도척, 2300TU급 11척, 3000TU급 11척으로 보입니다 선박 계약이 확정된다면 선박들의 인도는 오는 2025년 새벽에 감상한 목gia는 신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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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рач